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전에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게임 방송 이런거는 살짝 뒤로 하고 토요일만큼은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고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그런 게임들을 어떻게 보면 한번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게 어떻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어떤 게임을 할까 많이 고심 끝에 제가 한가지 게임을 마침 따끈따끈하게 게임이 이렇게 하나 좀 나왔더라구요 바로 이제 26일날 이제 오픈베타 한 여러분들이 최강의 분단이랑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임입니다 네이버 검색어 순위가 말씀해 주듯이 PC게임 일반검색어 지금 현재 게임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3위에 뭐 거의 뭐 이제 기라성 같은 게임 뭐 검은사마, 풋볼데이, 사이커즈,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미미지, 뭐 던파 이런 게임 여러분들 다 제치고 지금 이제 당당하게 지금 리그오브레전드 피파온라인3에 이어서 최강의 분단 딱 3위에 이제 랭크된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 이제 요 게임 요즘 뭐 거기 뭐 PC만 가면은 어 점유율이 오픈 하자마자 아무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 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오픈베타 해서 또 우리 무료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처음 이제 오픈 이제 또 기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뭐 이제 뭐 아이템이나 뭐 이제 이런 혜택 같은 것도 어 정말 많아요 또 이용 등급은 또 우리 또 초중고 고딩 이제 애들은 이제 도심어 시청자들 이제 또 생각하고 유저들 생각해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죠 어 제작사는 에이스톰 이라고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주 뭐 아주 당당하게 뭐 어디 또 뭐 이제 큰 이제 메이저 이제 게임 회사들과 어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 여러분들 에이스톰 이라고 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실 거에요 음 그래서 뭐 액션중독 최강의 군단 어 이란 이제 요런 게임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 토요일 어 이렇게 이제 좀 달달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어 즐겨보고자 합니다 어 까실때는 요 네이버 이제 검색어창에 최강의 군단 이렇게 이제 좀 다 이제 검색하시고 그런 다음에 최강의 군단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거 어 요고 이제 또 딱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바로 시작 최강의 군단 회원가입 하시고 어 고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게임 하시면 되요 음 게임 이제 일단 요 들어가서 뭐 이런거 저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보시고 일단은 먼저 이제 좀 다운로드 이제 받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일단 좀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서 요렇게 또 공쿵업 뭐 자료실이나 랭킹 뭐 요런 것도 이제 지금 많이 있구요 초보자 가이드 뭐 여행자지도 요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살펴보시고 딱 기존에 뭐 던전앤파이터나 이제 뭐 에로엘이나 어 뭐 요런 게임이랑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어 고런 게임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딱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손쉽게 이제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즐기실 수 있을겁니다 어 거부감 없이 그리고 또 공식 커뮤니티 이제 요렇게 또 들어가면은 어 뭐 요렇게 최강의 PC방 혜택 어 오픈기념 공짜 공짜 에밀리 소환사 3장 지역이동 공짜 해갖고 뭐 지금 뭐 10월 3일 요 전까지 지금 오픈기념으로 해서 어 뭐 아이템 지금 완전 좀 뭐 뿌리고 이제 뭐 이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럴때 어 여러분들 이제 딱 어 한번씩 이제 회원가입 하셔서 한번씩 이제 좀 즐겨보시면은 어 아주 이제 후회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200가지 선물리스트 한몫잡아 어 한몫 챙기자 뭐 해갖고 뭐 요즘 뭐 요렇게 뭐 오토바이랑 뭐 어 풀스4 뭐 무슨 뭐 해서 선물 뭐 요즘 이게 무슨 이거 그거더라 어 뭐 이거 헤드셋 뭐 선물 뭐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어 기가 막히죠 어 음 가볍게 이제 요거 하면서 어 에피소드 이거 하나만 이제 딱 이렇게 좀 보고 어 바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에피소드가 뭔가 어 나도 못 봤어 이거 어 웅장하다 시작부터 인정해 몇 분짜리냐 민망해 이것만 아 어 요론 또 이제 또 애니메이션 효과가 어 달달하네요 음 달달해 음 어디 뭐 일본 어디 뭐 무슨 뭐 만화를 배경으로에서 한 것 같기도 하네 이케 카리미야 이케 부탁하나 어우 여자 캐릭터 이쁘다 오 이쁘네 좋아 오 좋고 야구소년도 있네 벚꽃 학위다 와 야구공을 던져서 죽이나봐 최소 실권 곧 나간게 최소 허쇼공인데 와 저거 또 여캐 또 달달하구요 몸매 좋고 씹어진네 이거 와 이런거 없죠 마공수수 와 총질 세끌하다 뭐야 저거 이거 출렁출렁대 이거 오늘은 이거다 음 음 미성질감 있어 음 저기 이제 레밍턴이죠 오 또 갑자기 눈빛촌까지 그리고 둘이 뭐 어떻게 연인이요 뭐요 얘네는 둘만 나오네 세계관도 이런거 좀 볼 필요가 있어 저쪽 오 오 오 오 추사이언으로 변신한거야 뭐야 야 쟤는 뭐야 쟤 요제 빨간머리 오 쟤 딱 내 스타일인데 쟤 där 따rabal촌이네 전 저게 뭐야 머싱건이라 그러나 와 지리네 이 새끼 뭐야 전나 변태같이 생겼네 이 새끼 안경쟁이 새끼 야 액션군단 최강의 군단 와 저런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 거야 오호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어 뭐야 이게 이런데도 올라와 있네 어 대정령이 벌써 이렇게 해서 했고 어 불량이 이렇게 했고 BJ지커가 MFL이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냥터 무슨 불량 이런 애들은 게임 이해도가 없고 이렇게 때문에 그냥 PVE 이렇게 애들이 컴퓨터랑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클래스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MFL이라고 PVP 모드입니다 저는 이제 그냥 PVP 모드로 이제 바로 이제 가려고요 어 뭐 컴퓨터랑 이제 얘들아 뭐 할일이 있냐 어 PVP에서 뭐 유저들이랑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곧 겨루어야지 오늘 이제 아무튼 이제 하다보면은 어 뭐 이제 해서 다양한 이제 경품들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뭐 저를 갖다가 이제 좀 이기고 이제 어 지코 이제 우리 적팀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기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어 뭐 이제 운영자 측에서 뭐 캐시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지급해 드리고 이제 하고 하니까 음 자 여러분들 어 많이들 이제 좀 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어 뭐 카페도 여러분들 또 많이 이제 좀 구경하시고 어 좀 이제 하시면은 뭐 좋은거 이제 좀 많이 있을거에요 어 자꾸 이제 좀 이제 말만 어이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접속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버 상태가 와 지금 갑자기 지금 어 지금 뭐 유저들 막 어 지금 막 몰리는 시간이라 여러분들 조금 괜히 막 이제 이렇게 좀 늦게 하시면은 이거 막 어 뭐 기다리는 시간 이제 좀 많이 이제 생기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우 혼잡해요 좀 있으면 이제 좀 접속 불가 돼요 하니깐 이제 지금 이제 좀 어 바로도 이제 이렇게 좀 접속들 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 거짓말이라뇨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십쇼 어 어 현재 서버 상태가 매우 혼잡하다 얘들아 어 빨리들 이제 좀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게임 다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제 이랬구요 음 어 어떤 게임이죠 여러분들 어 좀 진짜로 뭔가 이제 이쁜 이제 어떻게 아가씨랑 이제 뭐 만나 어 딱 이제 카톡에서 쉬볼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은 어 딱 진짜 어 얼짱이랑 이제 딱 어떻게 미팅한다고 해서 뭐 그런 데 이제 미팅 자리 나가는 거 마냥 어 지금 아무튼 뭐 너무 설레여요 어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비밀번호 좀 잠시 이제 입력 좀 하고 어 여자 캐릭터들 좋아 아 잠시만요 자 접속 이제 완료됐습니다 자 어떤 일단 들어가자마자 일단 분단명은 일단 여러분들 어 bj 지코 에요 여기 이제 뭐 기존에 뭐 제 캐릭터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bj 지코 분단에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을 어떤 캐릭으로 할까 그냥 뭐가 좀 존나 장인처럼 생겼네 어 시벌 보다 개구리랑 둘이 사귀나 봐 이 허벅지에 딱 달라붙어 갖고 개구리 지금 어떻게 휘 벌라미 그냥 어 파충류가 그냥 느끼고 있네 아 가시 내가 4 아 어 아 아 어 야 길다 바로 여러분들 어제인 생선거 바로 많았네요 마이 쌀집 아가씨의 소리를 있는 게 이게 뭐죠 이렇게 들고 진화하는 여러분들 콕도 진학하고 입니다 아 아 얘는 에 어 반바지에 하트 어우 좋아. 허벅지 아주 매끈하고 입도 아주 뻥끗하게 하죠. 입구제 아주 짜고 하는게 괜찮네. 이건 뭐 조금 역해져. 또 다른. 계좌번호는 문자로 써볼게요. 얘는 좀 약간 러브앤들 라인이 좀 밋밋하고 하는데 얘는 약간 좀 케이트민 이런거다. 이제 좀 소충 들고 있고. 얘는 어? 얘는 잠겼네. 얘는 뭐야. 얘는 좀 약간 브랜드 느낌 나네.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지새끼. 아우 나 진짜 이런 새끼들 나 제일 극혐인들아.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은 뭐 바지 위에 뭐 팬티 뭐 어떻게 메이커 자랑하려고 씨발 어 바지 딴 이제 위로 올라오게 해갖고 이렇게 막 어? 메이커 보이게 하는 새끼들. 아 저 씹 극혐이지. 어? 아 이런 새끼야 안돼. 뭔가 엄청 큰가 기분 나쁘네. 어? 하미레즈? 화미레즈 저쪽이 파리 생제르마업으로 이적한 개 아니야? 어 옛날 시일시소수 화미레즈. 네. 얘는 암살자인가 보다. 나은에. 얘는 좀 약간 야스오 느낌이 나고. 어? 야 이 새끼 이거 내 거미랑 이게 거미 똑같은데? 야 근데 나는 또 뭐 얘 폭도 지났고. 난 얘가 좀 제일 땡긴다. 그치? 어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가도록 하죠. 어 얘가 깔끔하네 말이. 쌀집 아가씨. 어 내가 또 이제 어 또 쌀의 고향인데 여러분들 여주로 그때 이사가잖아요. 아. 스펜츠 이거 이거 다단하네. 아네. 이거 탱크탑. 어 저쪽도 그래. 어 얘로 가자. properly. 시작하길에. 으음. 하하하 하하. 이 떡지바가씨라니 여러분. 쌀집 아가씨. 근데 원래 쌀집에서 원래 쌀 갖다가 원래 그 뿔녀가포만. 원래. 친구 초래하겠어. 그래 화난 남친이. 그래. 여러분들 친구 추가들 많이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막대기로 이제 요거 한번만 보고 어떤 게임인가. 한번 이제 pvp 한번 이제 한번 들어가자. 그냥 전투 준비가 완료됐어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키로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우회타이 스텝 오 스텝 좋아 스텝 좋아 이렇게 하다가 일로 딱 백스텝 좋아 와 뭐야 의자 받다가 와우 타격감보소잉 오 딱 이렇게 또 백스텝 한번 받고 오 좋죠 큐스킬 오 좋아 야 근데 이게 큐스킬이 큐로도 되고 오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와하하 채워샷 좋아 또 두호는 이제 이렇게 F로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채득 오 채워샷 좋게요 오 타격감 달달하다 타격감 달달해 여기서 어우 왜이렇게 세거지로 와 무빙 한번 쳐주고 무빙 한번 여기다가 채워샷 다 뒤져 화랑감치님이 입장했어 어 어서와라 그래 어 여기서 이모티콘 고마워 아 이모티콘 달달하네요 F1 F2는 제법이야 어 제법이야 어서와 어 미안 미안 아 이제 좀 뭐 약간 똥 쌌을때 미안 미안 빨리 빨리 들어와 어 좀 약간 좀 모아달라 헬프 좋네요 어 야 일단 가자 응 너 누구냐 화랑 남친 그래 음 더 보파 어 일단 여기 또 맵이 있죠 여기 일단 빨간점이 이제 뭔가 좀 저기 있을거야 스킬도 사용해 보시게 알았어 크로스 이 쌍마머새끼야 조용히하고 있어 이 씨발람 어 알았어 한 수술 더 좋아 어 야 너 뭐하냐 큐를 좀 쓰라고 큐를 아까부터 계속 썼잖아 이 쌍마머새끼가 요즘 우리 엄마들 나한테 자 부모님들 나한테 잔소리만 하는데 하아다니면서 자꾸 이거한테 이 씨바 잔소리만 하시라기야 어 주동환이 닥쳐라 이 개새끼야 그냥 확 그냥 어 어 폭도 진압해버리기 전에 그렇지 채우샷 좋구요 무빙 한번 쳐주고 굿 어 다음에 얼루가 어 야 야 저쪽에도 좀 어 지금 빨갱이들이 좀 저쪽에 집결되있다 음 어우 달달달 어 달달하네 마리 일루와주시했으면 그냥 어 그렇지 한수진이도 어서와 어 너네 그래 초반 너네 중심들이야 어 어 무빙 한번 쳐주고 또 한번 무빙 흠 음 자 체어샷 좋구요 음 이 세낌 뭐야 어 엠창인 된olly 이 새끼리네 이봐 애들이 좀 잔심리들이라 좀 약해 채우셔야 좋고 어우 좋아 자동차도 빨간불 소동차도 좋았고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진추들 해주세요 야 처음 하는데도 되게 쉬워 어 일단 뭐 가뜩이나 제가 뭐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나 캬아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에스스 클라스 거의 이제 보면은 롤로 따지면은 내가 봤을 때 한 처음 했지만 한 다이아 정도 이제 좀 실력된다 어 딱 이제 어 딱 그 느낌이네요 어 느낌 있습니다 그래요 좋구요 단단해 단단해 어 여기서 이제 또 전투 또 시작 한번 한번 야 근데 이거 이정도면은 바로 pvp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는 어 역사는 최대한 정확하게 시끄러워 이 시장 넘기지게 해가 이 시 대학생이고 학생회장이야 학생회장이야 우리가 어 안녕 어서 들어와 그게 뭔데요 고마워 슬럼에서 야 넘겨 넘겨 돌로 꺼져 관절을 꺾으나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아주 힘다 어 이런거는 뭐 말은 필요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되냐 1구역 광장 야 내가 봤을 때 이런거는 필요 없어 야 빨리 인마 준비 완료 눌러 염창이샘 박하고 그래 준비 완료 빨리 눌러 이 새끼들 왜 또 다 결정중 아주 빨리 눌러라 지금 시간 없다 야 시바 지금 다 애달아 죽겠는데 야 한수진이 빨리 너 준비 레디 눌러 레디 박아 아 이 새끼 이거 존나 이거 또 고문가 하나 들어왔네 이 쌍마무 새끼 그래 좋았어 어 요가범을 하고 지금 근데 애들이 이제 애들이 좀 어리거리하게 이제 좀 막 어 그런데 야 빨간불 어딨어 자 가자고 어 전장의 지배자 자 여기 12번 어 전설의 비제이 깊고 어 야 이게 이렇다고 나랑 좀 잘 맞네 어 자 채우셔야 좋고 야 한새끼 막 존나 안싸운다 그냥 가만히 막 그냥 구경하고 있네 어 요시 15 스태프 하나 가가지고 이 새끼들 이 사람 그냥 배가 찍어버려 아마 이것도 조금 이제 레벨만 오르고 하면 이제 새로운 막 이런 것도 막 이제 어 박스도 좀 때려주시고 오우 절로가자 이 새끼들 이제 다 야 쟤 화랑 남치는 레벨 왜이렇게 높냐 야 뭐야 갑자기 저 오우 탈락 좀 붙여놓고 오우 다 죽여주셔 오우 오우 야 뺑무빙 봤지 여러분들 아아 뭐 그냥 씹우지셔 어 조금만 당한 애들 없나 어 어 어 어 누가 또 더블킬 했어 야 저기 gps 어 붉은 점 별로 가자 어 어 어 어 여러분들 이제 좀 침출을 많이 하세요 나중에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와 뭐야 갑자기 왜 또 슬로우모션이 걸려 어 어 풍얼냥 진짜 풍얼냥이 맞아 어 어 어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들 어딨어 빨갱이 세기들 어 어 타격감 달달하다 얘들아 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혼자 하기 너무 아까운 게임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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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좀 다른거 못 배우나 정도 레벨을 좀 올리면은 매점 배울수 있을꺼같애 그렇지 음 어어 막 정신없다 정신없어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돼 야 어딨어 이 C.S 뱅도 빨리 어 꼭 누르고있으면 공격할수 있다구 그래 와 좋은데 이거 좋아 와, 누르고 있으니까 저절로 공격이네. 야! 퍼펙트다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처음 하는 게임인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보면 B에서 A, 이 정도 될 건데, 처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와, 트리플 에스. 야, 이건 진짜 내가 이 게임에 소질이 있다는 소린데. 그치? 잠깐만, 몬스터 이거 근데 전투 언제까지 하냐, 이거? 어, 화란 몬스터 이 새끼, 빨리 꺼지고. 야, 일단 빨리, 빨리 내디박아봐. 요거 하고. 어, 이건 뭐야? 오, 갑자기 뭐, 옷. 오, 흰색 면티 하나 줬네? 야, 빨리 내디박아. 음. 내디박고. 아니, 나 PVP모드 한번 좀 궁금해 해갖고. 나 그거 하고 싶어서. 야, 리더를 왜 니가 하냐? 리더는 내가 해야지. 야, 이게 ALT, L버튼 눌리면은, ALT랑. 어, 핑을 또 찍을 수 있네. 핑을. 야,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뭐, 바로 막 이렇게, 어, 공격이 이제 자동으로 되네. F 눌러서 이렇게 돈 주셔먹고. 뭐야, 웬 펜타킬. 야, 너네 어디가냐? 야, 잠깐만, 누르고 있으면 안 되네. 어, 안되겠다. 저걸로 가야겠다. 그래, 이렇게 또 박스 상자 부수도. 이거 뭐야, 이거. 야, 자꾸 핀 찍지마. 또 뭔가 했네. 아, 여기서. 어, 야, 이 저기 보스 한 번 본가 보다. 어, 저샷. 야, 야, 어. 저쪽에 빨갱이 있다. 저쪽에 있다. 일로와, 인마. 일로와, 일로. 일로와. 어, 버프 이거 뭐야. 어, 공격력. 또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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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소리가 좀 더 좋아. 정말 약해, 너무. 어, 너무 약해. 야, 넌 좀 형들 데리고 와. 참춤을 데리고 오든가, 정말. 너무 약해. 나야, 이 새끼들. 대박, 거기 인마이시고, 그냥 어. 빨갱이 짓을 할 수 있겠어? 어, 이렇게 좀 약간. 어, 이렇게 좀 약간. 나중에는 이게. 어, 마우스 이제 오른쪽은. 이게, 이게 무빙도 되네. 어, 무빙 한 번 하고. 어, 무빙 한 번 하고. 저리로 가자. 어, 여기까지만 이제 한 번 딱 깨고. 음. 자, 이제 PVP 한 번 가는 거야. 야, 하. 그렇죠. 자, 좋고. 어우, 자동차도 때려부셔. 어. 아, 무빙 한 번 한다. 그 다음에. 어우, 야, 이 새끼들. 존나 세 보인다. 어? 어, 이 레벨. 어? 여대생 찍기? 여대생 찍기는 뭐야? 여대생이 뭘 찍어? 어? 어? 어, 쉬뻘 뭐. 야무진 뭐 동영상 하나 찍는 거야? 어? 여대생이 뭘 찍냐? 어, 괜히 뭐. 이름 만들어도 설레이네. 어? 어, 요즘. 가뜩이나 요즘. 가을이라. 이제 좀 많이 쓸쓸한데. 케이. 여기서. 여대생 찍어. 오우, 좋아. 스페이스. 오우, 좋아. 이거. 무슨 스킬이야 대체. 스킬 찍어서 일단. 웬, 웬 펜타킬이 왜 나와. 휠 아래로. 어? 너 아직 스킬 안 찍은 것 같다? 찍었지? 야, 어딨어. 야, 마피아 조직원들 나왔대.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어, 조직원들이 왜 이렇게 줬냐. 얼마 안 줬냐. 이 새끼들. 야, 왜 스킬을 왜. 배운 게 왜 안 나오냐. 아직 잠겼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 후빠브레스. 좋았어. 청산 한번 하고. 좋져. 게임이 나는 진짜 소질 있단 소리야. 오우 좋아. 또 돈도 주고. 야 뭐야 이거 야 이제 나가 이정도 했으면 됐어 이정도 했으면 됐어 PVP 모드가 한번 어떤 뭔가 얘들아 저런 나약한 이제 몬스터들이랑 싸우면 안되지 그지? 야 매니저들 어떻게 방관리들 좀 해라 방관리들 좀 해 두번째는 즈음 어 얘들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 이건 뭐야 오오 또 중간중간 얘도 요렇게 또 애니메이션 요런게 또 꿀잼이구만 꿀잼이야 마피아 쪽에서 겁두려고 퍼뜨린거야 마피아를 갖다 소통하는 게임인가보네 세번째는 기계 특색이 누구야 어 특색이다 하하하하하하 어 새끼 왠지 좀 느낌이 그레이브즈 느낌 나고 4번째는 아기 5번째는 무정 얜 누구야 우리야? 우리하나야? 9초록했어 이 시끄러운 노인은 뭐야 예언자래요 얘는 레오나 느낌인데 우와 축제는 처음이야 우와 뭐 뭔 축제하고 이 시바 부분도 우리하고 있어 인간들이 다 그렇지 마지막은 죽음 사냥꾼 얘는 막 찐꺼기가 막 멀리 가는거 보니까 뭐 있은거 써 지 자크요 뭐야 오 그래요 아무튼 영상 좋네 어 노블레스도 정장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온난다 너에게 주는 첫 이른데 마피아들이 불법정관도시를 해방하러 가는걸 알았어요 조기씨 제이군들이 히스토릭 서비스의 정식성 보이스를 야 잠깐만 어 얘는 이게 뭐냐 야 이거 한번 가볼까 PVP 입장하기 한번 가보자 대전 상대를 찾는 중입니다 그래 좋았어 어 PVP 바로 여기 밑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야 근데 지금부터 이거 좀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실전에서 배워야지 실전에서 어 잡혔다 그렇지 PVP 좋아 이건 몇대 변수로 룰처럼 막 5대5 막 이렇게 해서 싸우는건가 음 음 아까로 뭐 PVP 뭐 싸우는건 좀 그래 아우 아직은 캐릭터들이 좀 몇개 많이 없는가 보다 어 어제 새로 나온거라 음 아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빨리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제 좀 접속들 해서 여러분들 최강의 군단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즐겨보세요 어우 따끈따끈한게 어 타격감 달달하니 괜찮아 오 게임 재밌어 모바일게임 아니에요 PC게임입니다 음 오 달달해 어 아무 뭐 그냥 부담감 없이 그냥 다른게임 뭐 하다가 이제 잠깐 머리 시킬 때 뭐 이렇게 또 하고 하다가 하기도 오 정말 좋아 어 처음에도 여러분들 아무 거부감이 없네요 어 어 이렇게 또 쉽게 이제 이렇게 또 다 저클 할 수 있게 뭐 게임 잘 만들었어 어 게임 잘 만들었어 음 지금 하고 있는데 보는 것보다 하는 하니까 엄청 재밌네요 어 빵테야 그렇지 그치 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내 말이 어 뭐야 왜 왜 이게 아직 상대가 안 잡힌거야 뭐 뭐 이래 잠깐만 10등급인데 10등급인데 왜 게임 안 잡혔어 얘들아 지금 매칭 잡아봐 요거 해서 이제 어 어 누구 누가 드랍시킨거야 그래 어 어떤 새끼가 단지했지 5초 후에 됐다 이제 잡혔다 이제 잡혔다 이제 잡혔어 그렇지 어 좋아 어 여기서 얘들아 이거 빨리 이제 나 이제 이렇게 픽 잡을 때 같이 같이 잡아봐 어 요거 이제 이기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얘들아 캐시도 좀 정하고 그래 어 야 뭐야 야 캐릭터 많다 얘 누구야 파밀의 바이스 마리 아 이 새끼 마리 했네 마리 내가 할라 그랬는데 어 야 얘 빨간머리 어 얘 달달한데 얘 좋았어 아니면 얘는 뭐야 어 여보생이다 그렇지 교복 좋고 어 야 뭐 얘로 해야겠네 어 얘 어떻게 눈 가리기에는 왜 하고 있지 어 쉬벌 어 좋아 어 여보생 좋지 교복 야 4대4로 하나 보네 어 재밌겠다 MF 앱 좋아요 어 눈 가리기에는 이게 왜 있어 야 뭐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양준의 포탑도 이렇게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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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아 아 아 뭐 씨발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공격 공격 스텝 공격 스텝 1 공격으로 봐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쏘는거고 휠 위로 봐 와 좋아 휠 아래로 이건 뭐지 아 아 아 아 뭐야 야 뭐야 이거 씨발 어우 뭐 갑자기 뭐 확 뭐 진봉청소기 빨아들이다 쫙 빨린다 그냥 쳐 뒤지네 왜이래 아 뭐 무빙이 아 무빙이 안 돼 오 씨발 뭐 문어벌렸나봐 야 좋았어 야 야 아 살짝 한번 봐야겠어 기술을 어 어 이게 이거고 어 뭐야 그렇지 좋고 그렇지 좋아 좋아 뭐라고 어 여기서 이제 미니언들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미니언들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야 뭐야 어우 저거 원 안에 저거 피해야돼 하얀 그렇지 하얀 볼 어우 레벨 야 뭐야 당신이 쓰러졌습니다 아 어우 시발 이거 쿨타임 체력 그래 체력 좀 올리자 아이씨 스페이스는 뭐야 홀업 스프레이 어 어우 나도 모르게 롤하다가 이게 참 나 이거 참 뭐야 이거 어시 승인어시 야 똑바로 가자 야 쟤 팀 왜이렇게 쎄 아 뭐하는거야 자꾸 야 우리팀 이거 왜이렇게 못하냐 좀 똑바로 좀 해봐 야 야 쟤 팀 벌써 판렛 됐는데 자 일단 첫판은 여러분들 어 야 여기 뭐 여기 있으면 이게 붓인가 보다 어 여기서 있으면 몸을 숨길 수 있나봐 일단 야 이거 포탑으로 이렇게 어 건썸일령 선수 그렇지 어 스프레이 좋아 그렇지 야 근데 이 새끼 벌써면 존나 세다 야 지금 어? 레벨차이 나 지금 몇렙이야? 4렙이네 이 쌍람애가 얘는 와 벌써 9렙이고 아 이거 안되겠다 포탑 쓰고 이거 그러고 싸워야지 어? 어? 잠깐만 이제 좀 조심해야겠어 아직도 좀 모르겠네 레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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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조심히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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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노란을 때처럼 이게 자꾸 스페이스랑 어? 레벨에 레벨 가는 상황 그래 부실 아래로 어? 야야야야야야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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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승 쳐야돼 어? 이렇게 계속 멀리서 그 위로 어우 그렇지 야 좀 조심해야겠어 어? 야 뭐야 저 새끼 어? 다 공격받고 있대 그렇지 딜 달달하고 야 이 새끼 뭐야 어? 너무 이 새끼 처치했습니다 일단 팔고 와라 아 이제 조금 알겠네 얘는 이거 원딜러라 조금만 이제 육맥 야 우리 팀 근데 너무 못한다 어? 그랬어 잘했어 핫피스 끝 아가 멀리서야겠어 어? 레벨업 가나 잠깐만 야 5번이 스페이스야? 5번이 궁인가? 5번이 궁인가? 야 근데 저 저기 저 빨간빨는데 뭐냐 저 새끼들 어? 이 새끼들 뭐야 이거 어? 뭐야 그렇지 십자 오우 시발 안 돼 밑에 이거 오우 물량 있구나 어 그렇지 해보 아우 포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포탑 야 포탑 공격받고 있어 어디야 밑에다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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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이 새끼 오우 뒤진 새끼잖아 이 새끼 세이버 투스 출연 어? 세이버 투스는 뭐야 포탑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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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우 X나 세 저 새끼 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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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뭐 발원이야? 그렇지 레벨업 좋구요 레벨업은 그냥 4번을 4번 공격이 좋은 거 같네. 아 이거 휘기기구네. 야 저 새끼 존나 쎄. 뭐야. 방어 좀 키워. 야 이거 여고생은 왠지 뭔가 도학 챔프가 나랑 안 맞는다. 저 새끼 진짜 존나 잘하네. 뭐 템 사고 그런 건 없어? 야 세이버투수 너 누가 처치했어? 호텔 공격받고 있습니다. 호텔 공격받고 있다가 빨리 가서 막아. 그렇지 냉기의 이기임. 야 저 새끼야. 아 시발. 야 가서 좀 원체 좀 죽여라. 아 일단 이어 씨. 야 뭐야 공존기업도 4% SK텔레콤 이 새끼는 이거 시발 0투로 0투로. 내가 그래도 팀 내 2등이네. 2등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일단. 첫판은 여러분들 일단 좀 던지면서 배운 거예요. 어 야 코탑 공격받고 있어 저기 밑에. 야 코탑에 공격받고 있어. 그렇지. 내가 망았어. 그렇지. 그렇지. 야 내가. 킬 나가 먹었지? 그럼 일단 3터너 씨 좋아. 야 너 거기 너무나 다이브 치지마 행마 냉게의 힘으로 그렇지 야야야 2대1으로 빨리 쟤 잡아 아이씨 아 소비 ㅈㄴ 쎄네 1렙 야 뭐야 또 또 아 일단 요거 시켜내고 쎈 brake 이슈 야 그렇지! 야 저거 내가 잡은거 아냐? 이 개새비 왜 킬 당쳐? 내가 잡은건데 야 뭐야! 뭐 제라스 국날로 나온다? 그렇지 야 안되겠다 야! 어 이거 아직 사용할 수 없어? 야 좋았어! 야 이거 존나 멀리서 공격이 가능하네 그렇지! 냉게임으로 필 아래로 어! 아 내가 몸이 안되서 이게 포탑! 어 야 포탑 밑에서 싸워야되네 이렇게 오 신령이가 잘한다 아 이렇게 참여를 했대 어 자살이지 그치? 어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어 근데 대충 뭔가 알겠어 이제 아 근데 나 레벨 너무 낮다 그래서 경험치 좀 먹어야지 야 근데 지금 야 근데 어 그래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가 전체했다 좋았어 좋아좋아 야 그렇지 야 우리 지금 존나 잘하고 있다 굿 역시 게임은 여러분들은 운영이죠 야야야 경험치를 같이 먹어 너 혼자 먹지 말고 이 새끼 야 저것도 포탑도 빠져야 되지 않겠어? 자 아깝다 신발 아깝다 아까워 일단 6번 잘했는데 여러분 스킬 3번 3번 아깝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일단 다 야 우리 편이 그래도 얘들아 운영을 잘하고 있다 지금 와드 와드 없는 것 같은데 아깝다 물약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야 가자 시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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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려갖고 잠깐만 이제 아니 이제 어느정도 이제 점점점 이제 감이 오고 있어요 얘들아 어? 뭐? 음 아 감이 오고 있어요 잠깐 스페이스 스피리 스프리 이 투콜렙 좋았어 고치러 가자 tyre 야 죽나 생각해 저 새끼 벌써 1효 에 야 하필스 너가 뭔 얘기냐? 야 같이 2대1로 잡아봐 그렇지 잡았다 좋았어 야 하필스랑 여보 둘이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이렇게 깔이킹을 해야 되네 어 그치? 와 이 새끼 20레비야 20레비 만 레비인가 보다 에이 여기가 좀 에이스라 이거지? 야 8원 씨 야 포탐 공격받고 있네 빨리 가자 씨 포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 돼! 안 돼!